경상북도가 내년도 신규 시책과 민선 7기 대형 프로젝트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초까지 매월 1회 회의를 통해 대구, 경북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경북 지역 발전 워크숍을 통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권역별 발전 계획을 점검합니다. 시군별 발전 전략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산업과 문화관광 등 유사성이 있는 두세 개 시군을 묶어서 신발전전략 순회토론회를 열어 새로운 정책 발굴을 모색합니다.